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저희 학교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즉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학교에 내방을 해주셔서 레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저희 팀에 합류하실 프로님을 모신다는 공지를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팀은 3명의 프로가 열심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요. 그리고 박세 프로, 박세영 프로죠. 그리고 김시아 프로, 샤샤 프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옥스윙을 전수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세영 프로, 샤샤 프로가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원장님 레슨이 좀 많아요. 저희 학교도 좀 다녀야 되는데 이야 너무 기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샤샤도 직접적으로 레슨에 뛰어든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 세영이도 참 올 초에는 우리 참 원장님 레슨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고민을 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많은 성장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병옥 골프 학교는 프로들 사이에서 굉장히 혹독한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제가 전에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릴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지만 레슨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가급적 실전에 투입을 하지 않는데 그런 쪽에서 많은 프로분들이 저희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옥스윙은 요즘 많은 일반 골프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희 팀에 합류하실 분들은 제가 정중히 모시고 하지만 훈련 과정 그리고 인턴 과정은 굉장히 혹독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골퍼분들에게 레슨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저희 팀에 지원하시면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스윙도 습득을 하셔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적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팀에 합류하면서 이제 많이 또 등장을 하겠죠. 지금 샤샤 빡세. 아이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샤샤 빡세였어요. 그렇죠? 저와 함께 옥선생 샤샤 빡세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면서 우리 많은 골프분들에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크루라는 표현보다는 저희 팀에서 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팀에 합류하신 분들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만 먹었다고 그러한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주 좋은 레슨 그리고 레슨 스킬도 많이 늘 거고 방송 스킬도 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막 라운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희 팀원으로서 함께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옆에 이 정도 프로면 옥스윙 팀에 합류해서 옥스윙 해 요즘에 잘 나가는 대세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컨벤이셔널 스윙에 있어서의 나는 좀 더 나은 레슨을 한번 추가적으로 받고 싶고 좀 더 나은 레슨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습득을 해서 열심히 그 팀에서 일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프로님들은 pgalee.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인터뷰 날짜를 잡고 한 분 한 분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의지를 확인해서 저희 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10일만을 넘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초심 잃지 않고 또 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늘 좋은 레슨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합류하시는 프로님도 저희 팀의 이론으로서 같은 색깔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레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학교대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옹맙습니다.